제가 이럴 줄 알았어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우리 달려가보죠. 달려가보겠습니다. 자 이번에 순서는요. 정말 제가 보기에는 몸매가 완벽한데. 그렇죠.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완벽하신 분입니다. 그렇죠. 완벽한 몸매를 어때서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남자들이 몰라주니까 그렇지. 아 그런가요? 더 부각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자 몸매가 정말 예쁘고 얼굴도 예쁜 가수입니다. 한소라가 전해드립니다. 내 몸매가 어땠어? 내 몸매가 어땠어? 절구통 같은 내 몸매가 뭐가 어땠어? 매짝 같은 엉덩이가 뭐가 어땠어? 아들딸 잘낳고 키워가면서 서방님 모시고 잘 살면 그만이지 얼싸 좋다 얼씨구 좋아 내 엉덩이 보아라 일의 실로 털의 실로 털의 실로 배꼽팀을 추워보자 절구통 같은 내 몸매가 뭐가 어땠어? 떡판 같은 내 얼굴이 뭐가 어땠어? 철생미는 따로 있나? 이만하면 그만이지 얼싸 좋다 태꽃 춤을 추워보자 에이 에이 뭐가 어땠어? 뭐가 어땠어? 내 맘에가 어땠어? 철구통 같은 내 몸매가 뭐가 어땠어? 맷짝 같은 엉덩이가 뭐가 어땠어? 아들딸 잘낳고 키워가면서 서방님 모시고 잘 살면 그만이지 벌써 좋다, 얼씨구 좋아 내 엉덩이 보아라 이리 실로, 저리 실로 해꽃 틈을 추워보자 철구통 같은 내 몸매가 뭐가 어땠어? 떡판 같은 내 얼굴이 뭐가 어땠어? 철생미는 따로 있나? 이만하면 그만이지 벌써 좋다, 해꽃춤을 돌려보자 벌써 좋다, 해꽃춤을 추워보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 2018년 새해네요 네 올해는 여러분들 가정에 늘 행운과 부자 되시는 돈과 웃음이 가득한 나날이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체노래의 사랑이온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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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 오네 목구름 스쳐감 자리에 까맣게 타버린 내 가슴을 까맣게 타버린 이 내 가슴을 그대의 사랑으로 치울 수 있다며 남아 있는 내 인생 그대와 함께 이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사랑 사랑이 오네 먹구름 스쳐간 자리에 긴 긴 세월 멍든 가슴 달래준 무지갯빛 사랑이 오네 까맣게 타버린 이 내 가슴을 그대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면 남아있는 내 인생 그대와 함께 이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남아있는 내 인생 그대와 함께 이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남아있는 내 인생 그대와 함께 이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진정세대 이 nå이다